홈스테드 온천에서 5분 거리인 미드웨이 타운홀 앞에 위치해 있는 카페 갤럴리아에 왔어요. 이곳은 이탈리안 음식점이고요. 가을 중순부터 겨울까지 아오편글로브를 설치해 놓아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고 싶을 때 오기 좋은 것 같아요. 아오편글로브는 이불과 난로가 있어서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 와도 따뜻하게 있을 수 있고 저녁에 눈 내리는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서 보니 예쁜 조명이 더해지면서 헐러데이 느낌이 가득 있어서 분위기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. 글로브는 미리 꼭 예약을 해야 하고 레저베이션 피 30달러가 있어요. 아침, 점심, 저녁 언제든 와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저희는 페르 앤 블루 치즈 샐러드와 버스룸 피자, 치즈 피자, 파스타를 주문했어요. 90분의 시간 제한이 있는데 저희는 한가할 때 가서 그런지 느긋하게 음식 먹으면서 좀 더 이따 올 수 있었어요. 설명란에 카페 갤러리아 웹사이트 링크 적어놓을게요.